네 안녕하세요 미더빠입니다 오늘은 청소에 대해서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가지고 좀 몇가지 말씀 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 만족스럽지 못한 청소로 끝내는게 아니라 만족스러운 청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면서 제가 쭉 말씀드릴께요 자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구가 설치되어 있겠죠 그 비닐을 미리 뜯진 마세요 나중에 우리 청소 하시는 분들이 비닐 마지막에 뜯도록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에 저렇게 지금 연필 자국 있는 것은 지우개를 미리 좀 갖다 주신다거나 지우개는 안 갖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걸 미리 준비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미리미리 좀 지워 놓으셔도 좋구요 안 닦이는 경우도 있는데 타일 클리너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아덱스 타일 클리너 준비 하셔가지고 스프레이 이건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뿌려서 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닦아 내시면 되는데 가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화학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벗겨지는 현상이 있다고도 하니까 그런거 좀 조심스럽게 봐 가면서 아니면 코너 곰팡이 락스에 다 묻혀 가지고 하는 것처럼 휴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시면 좋구요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나면은 이제 내부 좀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런걸 옵션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내부 청소를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걸 또 옵션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 해 놓으셨을 때는 좀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를 안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일 큰 쓰레기 봉투를 준비를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되구요 요즘에 100리터가 없어진 것 같은데 75리터짜리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은 이제 저 거울 닦을 때 제품을 해 가지고 뭔가 세정제를 하면은 그 옆면에서 썩어져 나오는 어떤 화학적 변화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일어나더라구요 그래서 저런거 생기지 않도록 그냥 물걸레로 좀 해 달라고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실리콘이 다 적용된 상태는 아니에요 원래는 실리콘이 각 팀별로 마루팀 도배팀 가구팀 이렇게 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톤앤모드를 깨기 때문에 보통 실리콘을 이제 청소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 저렇게 벙벙벙 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런 데는 물 확 뿌려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물걸레로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마루 같은 경우에 MDF 기반의 마루는 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바가지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 뚝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달라고 말씀해 주셔도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러면 물 좀 이렇게 잘 따라 다니시면서 좀 닦아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배풀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도배풀이 도배지 위에도 붙어 있고 필름지 위에도 붙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닦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물걸레로 쓱 닦을 텐데 나중에 각질 일어난 것처럼 그대로 일어나니까 마른걸레로 먼저 다 털어 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청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명 보이시는데 조명이 마지막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안 닦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도 좀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청소할 때는 조명을 반드시 다 켜놓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자국 같은 거라든지 기름때 같은 게 미세하게 반사되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려면 조명을 싹 다 켜놓고 시험도 할 겸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실링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링펜 이 청소업체에서는 실링펜 청소를 거절하셨어요 하다가 고장내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사전에 미리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의외로 청소면은 다 지워줄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고 완전히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줄 것 같은데 의외로 거절하고 안되고 못하고 이상하게 해놓고 찢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헤라가 보통 녹이 스른 헤라를 많이 갖고 다니실 겁니다 그건 걸레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미는 어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 헤라로 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디션 좋은 헤라 이용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미는 순간 그대로 기스가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헤라가 이빨이 많이 나가 있어요 칼싸움 하면 그 날에 이빨이 나간 것처럼 그래서 그걸로 긁으면 튀어나온 요철 부분에 의해서 기스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조심시켜 주시면 좋고 아직 실리콘 전이라서 중간에 조금 마감이 덜 된 부분은 보이실 거예요 화장실 인 코너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코너 쪽에는 매질해도 매지가 좀 이탈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는 현장 한번 이슈가 있었죠 욕조 그래서 욕조를 지금 얹혀 놓고 좀 중간 중간에 구멍이 있는 상태예요 실리콘으로 마감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을 막 뿌려 가면서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런 특이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비닐 좀 미리 씌어 놓으시고 청소할 때 딱 베겨낸 다음에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물 뿌려 가면서 하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육가 뚜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잘 챙겨 달라고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육가 뚜껑이라든지 온도 조절기라든지 의외로 내가 붙이는 게 좀 늦어서 아니면 분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놓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팀들에게 미리 미리 요청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영상이었지만 구체적인 리뷰는 제가 다음에 해 드릴 거고요 몇 가지 제가 주의사항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닥이면 바닥 벽이면 벽 코너면 코너 이런 데에서 좀 세심하게 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감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가요 그리고 한번 나갈 때 돈을 그냥 다 들이시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게 다시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해 놓으시고 이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가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못을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청소팀이 되게 유들유들하게 아이 뭐 해 드려야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그냥 할 것만 딱 하고 그 이상 걸 딱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리너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그 보신 것처럼 타일 클리너라든지 지우개 같은 건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준비해 주신다거나 작업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지시를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돈 다 줬는데 내가 혼자 밤새도록 닦고 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름 같은 경우 이제 샤시에 지금 필름이 적용되어 있는데 실리콘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리콘이 중간중간 빠져 있는 부분 그런데 필름 쪽으로 물이 막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물 뿌려가지고 그냥 막 하지 않도록 좀 조심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신경을 쓰신 것만큼 깔끔하게 나오니까요 일반적인 시공 같은 경우야 저라든지 우리 팀장님들이 다 신경 쓰시지만 청소는 우리 고객님들이 더 주부 구단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만족스러운 청소, 가성비 넘치는 청소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